대학부입니다. 이번 시즌도 박부. 예쁘다. 대학부에 속해 있던 박지현 씨가 최단시간 올하트를 기록을 했었고. 그러네 아 그러네. 맞아 맞아. 네 저는 갓 잡은 물고기처럼 팔딱팔딱팔딱 뛰는 열정을 가진 남자 박지현입니다.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숯덩이 같은 인생아. 올하트입니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어머나 어머나. 너네 때도 풋풋한데 당당한 게 있었어.